네 안녕하세요 번호포에이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버프 스위터 강의 시리즈 중에서 예전에 인투르더라는 기능을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인투르더라는 기능은 어떤 특정화 파라미터에다가 우리가 중복적인 어떤 값들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값을 확인을 해서 그 취약점 여부를 찾는 그런 기능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오늘은 이용을 해서 또 이제 특정 파라미터 값에서 저희들이 취약점 찾는 방법들을 소개를 하게 될 것인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취약점을 찾을 때 퍼징이라는 것을 합니다. 퍼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입력값들이 있는데 거의 다 무작위로 어떤 패턴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들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오류가 이제 어떤 취약점하고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보다 이제 실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메타스포이트 탭을 버전 2에서 이쪽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디에서 이제 취약점들을 검사할 거냐면은 이 로그인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 페이지들은 현재 보면은 인덱스 페이지라는 변수가 이제 있습니다. 계속 이제 붙어다녀요. 이 로마가 이제 붙어다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들 여기다 이제 특정한 문자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넣는 거죠. 특정한 문자들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넣는 거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문자들을 넣었을 때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인크루서 패스라는 것을 보고 아 얘는 인크루드 취약점과 관련된 것들 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etc 패스워드를 붙이게 되면은 상단에 있는 etc 패스워드 파일들을 웹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인크루트 취약점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위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패턴들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구석구석에 많이 있을 건데 저희들도 이런 패턴들만 먹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취약점이 있을지라도 이런 취약점들이 나오면 정말로 취약한 사례인 것이고요. 각종 우회기법이 아니면 다른 패턴들이 또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크로스아이트 스크립트나 sq인젝션이나 그런 것들도 여기에 취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한 패턴들을 다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자동화 도구에서 자동화 도구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을 무작위적으로 계속 넣는 거죠. 전 시간에 이제 동적 분석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버프 스위터에서는 우리가 프리 버전에서는 이 스캐너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프로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 이 프로 버전에서는 스캐너 기능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무작위로 어떤 디렉토리를 검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기타 여러가지 도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인트로던 프리 버전에서 인트로던 것을 기능을 이용해서 이 스캐너의 일부 기능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제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퍼즈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웹에서 퍼즈디비라는 사이트가 그 소스코드가 있습니다. 이 퍼즈디비라는 것은 각종의 취약점에 대해서 얘네들이 패턴들을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모아놨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좀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퍼즈에 관련된 그런 패턴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어택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은 그 각종의 뭐 아래 표면은 리모트 파일 인크루스 이런 것들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퍼즈에 관련된 것들 정보들이나 어떤 패턴들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모아놨습니다. 다 모아놨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테스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퍼즈라고 있습니다. 웹퍼즈라는 것은 웹 어플리케이션 퍼즈의 또 약자이고 이것도 별도로 도구가 있습니다. 어 그 칼리눅스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적 분석을 할 때 자동 분석을 할 때 요거 도구를 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즈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그냥 사용해도 되긴 되는데 좀 많은 패턴들이 들어가죠. 자기가 원하는 패턴들이 안 들어가고 또 다른 패턴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버프 스위터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인트로더라는 것을 사용하고 싶다. 뭐 프로버전에서 동일합니다. 프로버전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턴 이외에 또 다른 패턴들을 넣어가지고 적용하고 싶으면 또 인트로더라는 것을 기능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프로버전에서도요. 자 그래서 인트로더하고 이 퍼저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W퍼즈라는 것을 이제 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W퍼즈에서 워드리스트 쪽으로 가시면 인젝션이라고 있습니다. 인젝션. 그 인젝션으로 다시 패턴 들어가시면 All Attack 패턴. Attack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하나씩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고 Low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All Attack이라고 해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아까 제가 집어넣었던 것은 Etc의 패스워드 파일 이런 형태였었죠. 근데 요런 것들이 현재 우회기법이거든요. 퍼센테이지 00이나 그런 것들을 집어넣었던 거나 아니면 이제 역슬래시 방법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점점 슬러시 점 슬러시 점점 슬러시 점점 슬러시 점 슬러시 해가지고 어떤 패턴들 그 다음에 인코딩 방식을 여러 번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회기법들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을 하거나 그런 패턴 분석을 할 때 요런 도구들의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버프 스위터에서 미리 프록시를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프록시를 설정을 해주고 여기에 접근했을 때 여기에 접근했을 때 요 페이지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이 이제 같이 잡히니까요. 그래서 접근을 하시면은 로그인 점 페이지 파일 요 페이지가 이제 접근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요기죠. 요기죠.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을 눌러서 인투르더로 인투르더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인투르더로 보내고 포지션으로 들어가면은 얘가 여러가지 지금 현재 공격 페이로드 할 공격 패턴을 집어넣고서 여러가지 파라미터 값을 정해져 있는데 그때 인투르더를 사용했듯이 클리어를 누르시고 얘를 하나를 이렇게 애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인투르더를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버프 스위터 시리즈 목록 중에 가셔가지고 인투르더를 또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로드로 들어갑니다. 페이로드로 들어가서 저희가 심플 리스트로 선택을 할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로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금방 받았던 올 어택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더하시면은 이렇게 목록이 쭉 들어와요. 들어오죠. 목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목록들을 물론 이제 우리가 저기서 취약점은 이미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슬러시 이런 형태들만 먹겠지만은 또 sq인젝션이나 기타 크로스아이트 스크립트가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패턴들도 다 같이 한번 넣어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페이로드로는 전체 468개 정도 딕셔너리 파일에 있는 것들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대입이 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이 되는 동안에 얘가 어떤 반응들 특히 이제 뭐 레스 값을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지금 길이 값들이 틀려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게 각각 넣을 때마다 어떤 것들 특정한 것들 에러가 발생하면서 페이지가 달리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달리 나오는 것들 특히 이제 퍼센테이지 뭐 0 이런 것들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확인을 할 때 이런 패턴들 집어넣을 때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잠시만요. 이게 페이로드 프로시가 잡혀 있어서 그럼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잖아요. 똑같이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길이 값이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 길이 값이 이렇게 지금 현재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퍼센테이지 2, 0 아까 넣던 요거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길이들은 다 비슷한 에러들이 현재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굳이 선택을 아주 리스판스 값에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능력한 것은 요청한 것은 요청한 것은 여기에서 리스판스 값에서 봐서 응답 값이죠. 응답 값에서 봐서 렌더를 하시면은 또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etc 패스워드를 했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렌더를 하시면은 바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 값들을 어떤 결과 값들이 나오는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음...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프리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쓰레드가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요. 그때 인트로도 얘기했죠.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이 프리 버전을 이용해서 인트로더를 사용하는 것들은 조금 제한적이에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프로 버전 여러분들이 구입할 만약 기회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좋겠죠. 지금 이제 보일 쓰레드가 프리 버전에서 이렇게 막혀 있어요. 네, 막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 결과들을 이렇게 쭉쭉 보시면은 나중에 etc 패스워드 파일들을 들어간 것들 예, 들어간 것들 들어갔죠? 현재요? 이 파일이 유난리 좀 크죠? 데이터가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정기적이기 때문에요. 자, 들었죠? 얘만 좀 유난리 크죠? 지금 크죠? 그래서 etc 패스워드 파일이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런 패턴들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패턴들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etc 호스트 파일을 들어갔더니 또 호스트 파일에 대해서 불러왔죠? 예, 그 호스트 파일 리눅스 쪽에서도 호스트 파일이 있죠? 이거는 이제 윈도우 부터 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불러오겠고요. 그 다음에 etc 패스워드 파일 이렇게 붙였는데 이런 패턴들은 먹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우회기법의 형태들이 먹히지가 않네요. 퍼센테이지 영역도 먹히지가 않고 그냥 etc 패스워드 파일만 취약점으로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투르더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퍼즈디비 파일들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버프스위더도 다른 기능들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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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